앞에서 동봉하는 공연 동봉을 소리 누구야 여기? 어디야? 안녕하세요 쌤 팀. 춤 되게 독특하네 저거. 경기통에 앉아서 그만 라면 먹고. 경기통에서? 우리 안에서 서열이 있었어. 야 홍달하고 부르라고 똑바로 얘기하라고. 너 인사 똑바로 안 해? 우리 안 망했잖아요. 나 되게 열심히 했어. 세계학 스토리가 최초로 오게 됩니다. 내 밥그릇을 챙겨야 되나? 서로 서로의 오해가 생길까 봐 말을 못하니까 이게 더 어려워지고 나 솔직히 솔로 너무 하고 싶어요.